반갑습니다.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. 사실 저는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. 그 위기라는 것은 동전 마술에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제 주위에만 하더라도 동전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. 저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동전 마술을 하고 있을 뿐이죠.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전 마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렉처를 준비했습니다. 이 렉처에서는 동전 마술의 필수적인 세 가지 팜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. 바로 핑거팜, 썬팜, 클래식팜인데요.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.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팜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담았으니까요. 동전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도 그리고 동전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분명 도움이 될 렉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이게 반응이 좋으면 2탄도 준비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.